그럼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? 네, 얼마든지요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댈 갑자기 만나게 됐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, 왜냐면요 항상 저의 자리를 찾아 헤맸었죠 즐거운 파티에 갈 때나 작은 모임에서 하지만 하지만 이젠 달라 그대만 날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기분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우리 함께 사랑은 열린 문 둘이서 함께 뭐야? 다 먹어볼까요? 샌드위치 그만하려고 했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처음이야 약속! 생각하는 게 같다는 건 한마디로 운명이야 우리는 전 천생연문 잘 가라 잘 가라 지난 날 아픈들 이제는 돌아보지만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운명이야 leveraging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